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8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9일까지 22일간 열립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8일 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예건 등 8건이 상정처리됐습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겸재정선인왕재색도, 강서구 겸재정선미술관 유치촉구 결의안이 강서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제280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9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의 김동협 의원, 부위원장의 김현희 의원을 선임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2일간 열리며 오는 29일 2차 본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